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21학번 재즈전공 김가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유스쿠에드 스턴트 치어리딩 국가대표팀 코치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치어리딩이라는 종목이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치어리딩은 팜 치어리딩, 액션 치어리딩, 스턴트 치어리딩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유스쿠에드 스턴트 치어리딩 국가대표팀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이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일단 작년 독일에서 열린 세계대회에서는 3등, 그리고 이번에 미국에서 열린 ICU 세계선수권 치어리딩 대회에서는 4위라는 성적을 얻어왔습니다. 일단 코치로 활동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아이들이 안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이 알게 되었고 이번에 미국을 갔다와서 아이들이랑 함께 친해져서 더욱 완벽한 무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 문거장 fence 뽑아 po시 guard 모두 구매 그래서 소모 정보 인정 유 대표 말 conf vot 감사합니다.